아 깜짝이야 회사 가기 싫었다 날이 많이 뚫겠구만 회사 가기 싫었다 회사 가기 싫었다 히힛 하나, 둘, 셋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이요 가져가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껴야 돼가지고 소용이 없어서 한 번씩 껴요 We are the ones who will live in the vision 무슨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지? We are the ones who will live in the vision We are the faders We are the faders We are the faders You can't stop us, stop us, stop us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아보이네요 출근은 늘 신나죠 어디 아파요?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이 굉장히 선선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풀렸어요 기회관은 만들고 있죠? 이제 시작하려고요 네 기한만 맞춰봐요 예 네 아무래도 영상 자료를 좀 검수를 해봐야겠다 sub-incredible 좀 봐줍니다 간힌게 반쪽 빠질 수분 두부 끓고 바람 손으로 사협 씨 사협 씨 기획안 작성 중 밖으로 소리가 다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대리님 혹시 저 오늘 먼저 가봐도 될까요? 가도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네 요즘 영 기운이 안 나가지고 오늘부터 운동을 좀 해버린 거예요 피가 운동을 한다고? 예예 건강도 챙겨야 또 농률도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금단 증상이 살짝 있긴 한데 뭐 이렇게라도 버텨야죠 관두신만 봐요 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십쇼 그거 다치면 안 돼 아 불안한데 이거 알겠니? 아 불안해 둘 셋 쇼 또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PT보다는 1일권을 먼저 끊고 시작을 하는 쪽으로. 오늘 마침 또 이제 저희가 무료 PT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정말로요? 괜찮으세요? 어, 전 좋습니다. 어떻게 바로. 다시.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네. 자, 12회, 12회. 오케이, 오케이. 어, 선생님 이거 무게 세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처음이어가지고. 땡겨요, 땡기면 돼요, 이거. 오우. 가봐요. 하나만 더, 더. 당겨. 당겨. 힘 주고, 팔꿈치에. 팔꿈치 아래. 아, 선생님 잠시만요. 저 잠깐 이거 좀 들어야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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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시면 제 말이 안 들리잖아요. 뭐 꼭 들으셔야 돼요? 아, 근데 제가 그게 있어야 전투력이 상승해가지고. 본데 이게? 네? 지금, 저 주.. 주세요. 저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있어야 전투력이.. 어? 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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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회원님? 하나 둘 셋 넷. 툴 프레쉬 툴 프레쉬 하하 하하 두 정도만은? 다음 주, 수요일 나와 한 번씩 무릎 패티 이쪽으로 놔두세요 무릎 패티 바로 반드시 탈대 무릎 패티 이 집단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오늘까지 기관 써야 되는데 몸까지 아프네 병 갈아 도대야 되나? 괜히 헬스장 가가지고 회사가 또 하기 싫어졌어 어 애들 지금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회사한거죠 감사합 다들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거구나 아 추운 한 번 해볼까? 아 집 가고 싶다 어?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뭐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으니까 이거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휴 뭐예요? 이거 펑크잖아 펑크 제가 이거 빌려드릴까요? 야 이거 완전 신난다 신나 대표님 여기 몸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네 대표님 뭐라고? 이거 오늘 한 번 써보실래요? 아 그럴까? 대표님 아 이거 좋다 아 스트레스 보인다 스트레스 아 죽인다 아니 이게 그렇게 좋지라고 뭐 어때 불타고 그러지 마 일 더 하고 싶지 아 예 그런가 어 막 들려? 들려? 그럼 이거 노이즈캔스링 나도 알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한 번 도입을 한 번 해보자고 어 어때요 얘들이? 아니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하 에이 좋다 이거 에 에 좋다 에? 아 아이 지하체네 이거 참 에이 아 이거 정신이 어디다 놔가지고 이거 아 어디야? 에이 아 아 아이 모서리가 좀 퍽퍽하네 오디야